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굿모닝 아이엠 닥터 킴 훌론저 멀티링게 카페 채널 부에노스 디아스 서일도토르 킴 깨드리엘 까널대 카페 멀티링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스 즉 한국어와 스페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 표현에서 다시 1-5강 인사안부 근황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1-5강 인사안부 근황에 관련된 문장들에 스페인어의 원음인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tiene alguna buena noticia? 별일 없으시죠? todo bien? 요즘 Pedro 씨는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저도 건강해요 저도 건강해요 저는 건강해요 저는 건강해요 몸이 안 좋았어요 몸비 안 좋았어요 저는 건강해요 estoy embarazada. 항상 똑같죠. igual, como siempre. 그저 그래요. así, así. 대화 어떻게 지냈어요? ¿Qué tal? 취직했어요. he conseguido trabajo. 축하해요. felicidades.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살펴보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쓰이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 쓰이는 것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고, 직접 목적으로 do이고, 몸에게는 간접 목적은 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호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는 sc, 목적을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는 o,c입니다. 어순을 살펴보면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반면에 참고적으로 영어와 스페인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됩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여기에서 한국에서는 즉 주어, 즉 영어의 유인, 당신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세요가 동사, v가 되겠고, 뭐가 목적어, o로서 사명식으로 요즘 뭐 하세요? 즉 요즘 당신은 뭐 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que hace en estos días 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신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usted가 그리고 ace가 동사, v가 되겠고, que가 목적어, o로서 사명식으로 en estos días 즉 요즘 que hace 뭐 하세요? 되겠습니다. que가 무엇이고 ace가 하다죠? 그래서 que hace en estos días 요즘 뭐 하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자, 이와 같은 문장은 영어의 기본어영식으로 분석하기에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통문장이나 어휘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이렇게 그냥 통문장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que tal su salud, 당신의 건강은 que tal 어떠세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que tal su salud 하면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이렇게 이태리치로 이렇게 진하게 표시해 둔 것 부분들은 다 어휘가 같은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요즘 예를 들면 es deas 이렇게 표시해 두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편리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que tal, 어떠세요? su salud, 즉 당신의 건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에서 한국어에서는 무슨 좋은 일을 주어에스로 보겠습니다. 있어요가 동사 부위 이런 식으로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은 tiene alguna buena noticia? 에서 tiene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alguna buena noticia? 가 목적어 o. 여기도 마찬가지로 usted 가 생략되었습니다. 주어 당신은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라고 주어 생략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tiene 뭐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alguna, 무슨 buena noticia? 좋은 일을. 그래서 tiene alguna buena noticia?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별일 없으시죠? 자 이런 문장도 그냥 분석하기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문장으로 이렇게 구어체는 구어체이기 때문에 통문장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그럼 스페인을 보시면 todo bien, 즉 todo, 모든 것이 bien 좋죠. 즉 todo bien, 별일 없으시죠?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즘 Pedro시는 어떻게 지내요? 자, Pedro시가 주어체 되겠습니다. 지내요가 동사 부위로 일형식으로 요즘 Pedro시는 어떻게 지내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que tal esta el senor Pedro에서 el senor Pedro가 주어체 되겠습니다. esta가 동사 부위 일형식으로 que tal 어떠십니까? que tal esta el senor Pedro, 즉 Pedro, 즉 Pedro시는 que tal esta 어떻게 지내세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Pedro시는 어떻게 지내요? que tal esta el senor Pedro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건강해요. 저는 주어체 되겠습니다. 해요가 동사 부위, 건강이 esc, 이 형식으로 저는 건강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yo estoy en forma. 요가 주어체 되겠습니다. estoy 동사 부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yo, 저는 estoy en forma, 즉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yo estoy en forma, 즉 저는 건강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몸이 안 좋아서요. 몸이 안 좋아서여도 그냥 그대로 통문장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자, 스페인을 보시면 estado enfermo에서 estado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enfermo가 죽격보에서 시 아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 에스타도 enfermo, 페르마, 즉 여기서는 페르모는 남성, 페르마는 여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의미에. 그래서 에 에스타도 enfermo 하면은 남성입니다. 즉 몸이 안 좋아서요, 아팠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 에 에스타도 enfermo 하면은 여성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아팠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가 생겨서요. 자, 아이가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생겨서요 동사 부위 일형식으로 아이가 생겨서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estoy embarazada. estoy embarazada. 여기는 마찬가지로 주어는 yo가, 즉 나는 이라는 저는 이라는 yo가 생략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estoy embarazada. 즉 저는 임신했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embarazada, 임신했어요. 그래서 estoy embarazada. 즉 아이가 생겼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상 똑같죠. 항상 똑같죠. igual 똑같죠. como siempre. 항상. 그래서 igual como siempre. 항상 똑같죠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저 그래요. así así.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통문장으로. 어떻게 지냈어요. 한국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주어 당신이라는 you라는 영어의 you라는 당신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냈어요가 동사 부위. 이런 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지냈어요. 즉 어떻게 지냈어요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페인을 보시면 간단하게 깨달. 보통 많이 쓰죠. 깨달. 어떻게 지냈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취직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어의 I, I에 해당되는 나는 이라는 또는 저는 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했어요가 동사 부위. 취직, 목적, 오로서 삼형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직했어요 라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을 보시면 에콘세기도 trabajo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어 요. 즉 I가 즉 요. 영어의 I라는 스페인의 요. 나는 이라는 저는 이라는 요가 생략되었다고 보고 에콘세기도가 동사 부위 trabajo가 목적어 삼형식으로 에콘세기도 trabajo 즉 취직했어요. 즉 직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에콘세기도 trabajo 에콘세기도 trabajo 즉 취직했어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하해요. Felicidades. 축하해요. Felicidades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어휘들과 문장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의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하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tiene alguna buena noticia? 별 일 없으시죠? 요즘 Pedro시는 어떻게 지내요? ¿todo bien? 요즘 Pedro시는 어떻게 지내요? 요즘 Pedro시는 어떻게 지내요? ¿qué tal está el señor Pedro? 저는 건강해요. yo estoy en forma. 몸이 안 좋았어요. he estado enfermo. 아이가 생겼어요. estoy embarazada. 항상 똑같죠. Igual como siempre. 그저 그래요. Así, así. 대화 어떻게 지냈어요? ¿Qué tal? 취직했어요. He conseguido trabajo. 축하해요. Felicidades.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스페인어를 전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배운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또는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See you soon. Nos vemos luego.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 Thank you. To the channel. Bye.